아파트 3층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4층을 뒤덮습니다. 그 흐름과 연기는 위층으로 빠르게 옮겨갑니다. 200명이 넘는 소방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물대포도 싸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끄는 데는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피하던 주민 등 30명이 다쳤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으려고 연기가 너무나 가득 차서 도저히 숨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파트 내부 계단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연기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며 피해가 컸습니다. 성탄절 새벽에 갑작스러운 불이 나자 주민들은 옷도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새벽에 난 불로 같은 동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연기와 그 흐름이 이웃 세대 곳곳에 번졌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추위 속에 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와 모텔 등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에 있던 70대 남녀는 밖으로 뛰어내려 생명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내일 소방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불이 순식간에 번지자 바로 위층에 살던 일가족은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두 살 난 첫째와 엄마가 뛰어내리고 아빠가 7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뛰어내렸는데 끝내 아빠는 숨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시작된 3층의 바로 위층에는 30대 부부와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살쯤 된 큰아이와 7개월 된 둘째가 있었습니다. 불이 삽지간에 번지자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큰아이를 먼저 창밖으로 던지고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뒤를 지키던 아빠가 막내는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후두둑하고선 그 톤백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퍽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아버지는 이제 조금 거기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멀리 뛰지를 못한 것 같아요. 더 큰 충격을 받은 아빠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30대 남성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고 아내도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회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0층에 살던 30대 남성도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하고 늦게 나가다 숨진 걸로 보인다면서 유학까지 다녀온 아들이 허망하게 떠났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JTBC 정연아입니다.